가장 니가 제일 완벽해 라고 안무 칭찬을 받는 멤버가 누구야? 저희 너같은 이라는 노래 가사 내용 자체가 너같은 너 만나봐야 정신 차린다 이런 뜻이잖아요. 그래서 싸비에 정확히 너를 빡 찔러주고 별도야 라고 이렇게 웨이브를 살짝 타면서 마무리를 하는 포인트 춤이 있는데요. 저희끼리는 이제 삿대질 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. 그리고 또 저희가 훅에 아직 춤 이름은 안 정해졌는데 저희께 뭐 펄럭 춤 뭐 무슨 자켓 춤 이렇게 이름을 안 지었는데 자켓을 활짝 열고 웨이브를 둥글게 세 번 정도 이렇게 타주는 춤이 있어요. 이름 붙여드릴게요. 바바리춤. 아 바바리춤이요?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. 아 뭐야 어쨌든 보기 좋은. 네. 좋은 이름을 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팬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못 봤죠? 네 아직 못 봤어요. 그럼 이름을 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어쨌든 너같은 남자 너 최하다라는 어떤 포인트 안무가 좀 있어. 너로야. 가장 쉬운 춤인데요. 5주년을 맞이해서 앞에 달샤벳이 나옵니다. 달샤벳. 난이도 0이죠? 많이 따라주세요. 어후.